쪼꼬미 자립선반 공동구매가 현금 25만원 9월 22일 100대 한정 운회하세요 어저께 제가 안내는 했거든요 이 다리 길이가 110cm 다리가 길어요 어 엄청 길지 막 댐같은데나 강같은데 뭐 석축이 있는데 가면 너무 좋아요 가방 포함이에요 여기 가방 기본 옵션 이거는 기본 옵션 롱다리도 추가 다리 끼는 것도 이것도 이제 기본 옵션으로 그냥 다 토탈이야 뭐 다리를 빼고 이런거 가방도 빼고 이런거 없어요 무조건 한 세트 주문 벌써 들어오고 있어요 주문 폭주 폭주 우리 태호씨도 사고 허나씨도 산다 골고루 안 찍었어 다리만 찍었어 와 좋아 사고 싶죠 아니 근데 나도 이거 작은데 이제 필요해갖고 수상은 계속 받으면서 이제 거의 기존이 있는거보다 어 착 작고 가볍고 휴대하기가 좋아 어 요거 되게 가벼워 네 필수 기본 옵션입니다 가방도 기본 롱다리도 기본 100개 한정 9월 22일까지 마감 이거 지나면 뭐 가격이 더 헐 올라갑니다 굉장히 적은 마진으로 여러분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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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